기어타임즈 네 오랜만에 6일 스트라토캐스트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주드를 아낌없이 써서 6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노주드가 넉넉하게 슬랍으로 그냥 딱 쳐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라운디드가 있구요 네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얹는거 네 두개 차이가 있는데 어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코너 있죠 렐릭 프로파일링을 이 6일을 저희가 올해 엄청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 6일 때 이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올해 했던 6일들 복습을 하면서 그동안 했었던 프로파일링 어떤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한 것만 모아놨구요 워낙에 많이 했더라구요 저희가 6일을 거의 안하다가 작년 올해 진짜 한꺼번에 몰아서 엄청 많이 했어요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모델이었구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계수리공으로 프로파일링 해주셨어요 시계수리공 79.5 나왔구요 텍사스 스페셜 플러스 jcm800 최고 저는 200만 송이 장미 그때 이제 뭐 로즈도 안타는 거에 저희가 한참 뭐 이제 꽂혀 있을 때 그 다음에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이거는 79.5 역시 같은 점수가 나오구요 어 로즈드 함량이 높을수록 사운드가 덜 건조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 저는 이제 텍사스 스페셜이었잖아요 그래서 텍스 프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텍스 프리 어 그 다음 이제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모델에는 선생님이 프로파일링을 물리치료사로 해주셨네요 물리치료사 80점 나왔구요 건강에 좋은 기타 건조끼 했다가 바람 안좋다고 건조기로 바꿨죠 네 백만 송이 중 제일 큰 장미 그리고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모델 어 선생님 이거 많았군요 타투이스트로 주셨어요 79.5 나왔구요 선생님 마샬 덕 좀 봤네 저는 텍사스 전보 이렇게 드렸구요 566 996 모델은 양자경 주셨네요 양자경 세탁기 랠리 네 세탁기 랠리 78점 이었구요 어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 드라이클린드 로즈우드 그리고 에이지드 블랙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이치로 모델은 선생님 증기기 기관차 기관사 기관사 기관사로 프로파일링을 해주셨습니다 불 냄새랑 탄내 난다고요 탄내 78.5점 이었구요 불타는 장미 로즈카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친구는 누굴까요 누가 쓰나요 이건 경운기 운전사가 쓰는데 흑냄새가나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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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걸로 그 경운기 이거 잘 안 들어갈 때 이걸로 기아 안 들어갈 때 아우 막 꺄고 그 기아 이제 경운기 רה 류다 싣고 다니다가 기아가 왜 안 들어가 시동 걸고 막 알겠습니다 경운기 랠리기요 흙냄새가 난다 농부에 써놔야 되겠다 경운기 경운기 농부 랠리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까져요 기하봉에다가 아주 많이 쳤나보네요 좋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836만 3천원이고요 슈퍼 페이디데이지드 쓰리톤 썸버스입니다 메이빈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3플러스 2mm 22프레띠트리는 79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드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있고요 쿼터손 메이플 넥에 1960 오벌 C 쉐임넥 니트로셀러스 라커 피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 42mm고요 플랫 라미네이티드에요 꽤 두껍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점 보 6100 프렛입니다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랩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원고 안 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피컨만 쑥 보고 오늘 기타 중에서 출력이 제일 약하군요 소리 좋다 화면에 Explorate 으 전 어우 좋다 이거 좋아 굿! 마셜로 바꿨습니다. 음... 플라에 널 마셔볼게 spel을 아래 습득 uh-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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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네. 뭔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성실하고 풍성하고 밸런스 가지고 그 느낌 좋습니다. 네, 반주에 들어보겠습니다.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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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마카우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보러 한준평 드릴게요 클래식 경운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경운기 좋습니다 뭔가 진짜 클래식한 그런 느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저는 밸런스가 넘 좋은 기타 벨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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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길 유기가 다 벨럼길 거예요 벨럼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네 스커넛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전원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79.5 지금 보면은 다 점수가 거기서 거기서 없죠 79.5 79.5 80 79.5 78 78.5 78에서 8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79.5가 제일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일 같이 보셨고요 정말 클래식하고 아 그렇죠 뭔가 성실하고 든든한 그런 기타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커스텀샵 중에서는 유일하게 색상이 가장 튀는 홍일점이네요 네 타이티한 코랄 말 그대로 진짜 홍일점입니다 말 그대로 네 다음 시간에 50 트위스티드 텔레 커스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YEAH